됐다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 왜 와있습니까? 연습하러요 그 정도는 누가 봐도 알잖아 자세하게 오늘 저희 혼자 타투를 하러 왔는데 청혼 리메이크 2AM 버전이 나왔잖아요 방금 오늘 나왔죠 오늘 6시에 나왔어요 4시간 전에 그래서 저희 콘서트 합주 하면서 한번 들려드릴 겸 저희가 인스타 라이브를 연결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콘서트 지금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합주실인데 잠깐 라이브를 하고 저희도 이제부터 준비를 합주 연습을 해야돼서 길게 라이브를 못하고 오늘 발매된 신곡 청혼 리메이크 라이브로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간만에 하세요 네 어.. 콘서트 많이 보러 와주세요 목운장에서 봐요 노래 많이 들어주시고 다음주 주말이면 벌써 대구 콘서트 시작을 하구요 대구부터 이제 1월 11일까지 6개의 도시를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콘서트 많이 보러 와주시고 저희도 오늘도 밤늦게까지 연습할 예정인데 오늘 청혼 음원 공개가 된 기념으로 저희가 청혼을 라이브로 깜짝 라이브를 들려드릴게요 네 요거 건희 핸드폰 누가 좀 닫아주세요 네 자 해볼까요 가봅시다 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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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시간 조금 기다리면 그대가 올 거라고 써대 그대 원하는 그날이 날아주소 그대 원하는 그날이 날아주소 이제야 말아주세요 And you cry 고개들어 봐요 고개들어 봐요 이제는 웃어봐요 I'm in the sky 행복한 둘 때도 언제나 틀에 견뎌 너 너희 우리 옆에 너를 잘 될 거에요 고마워요 이런 날 잊고 기다려준 그대 my love yeah 기억하나 말도 다 언제나 I'm in the sky 우후 그저 그대에게 너를 잘 될 거에요 너희 너희 너를 잘 될 거에요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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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보 우리 내가 네가 아멘 이 바람도 몸을 빌려버린 기계를 빌려버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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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장민 잘 시간 45분 남았지 다음주에 보아요 다음주에 보아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 하고 있어 계속 바이바이